해찬이랑 가겠습니다. 더 알고 보고 싶은 사람은 해찬 더 알고싶어요. 회사만은 너무 착해요. 저한테 몇 년 들어왔어요? 해찬이랑 가겠습니다. 해찬이랑 저 하겠습니다. 해찬이 갑시다. 진 카페니까 잘 맞췄. 탄산 음료처럼 청량하게 뭘? 그럼 뭐 먹을까? 청량하게? 그냥 표정을 짓는 거라서 사실 춤을 추고 이런 게 좀 그런 표정을 추는 그런 거라서 Wow seconds later 축축축축 툭found 이 헤드셋은 2000년대에 나온 헤드셋 아니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디서 왔어? 탈메시안에 있었어 컴백 얼마 남지 않아? 그렇지 우리 뭐 해야 돼? 우리 뭐 해야 돼? 뭐 해야 돼? 형은 누구야? 근데 형은 누군데? 나 리더잖아 리더야? 리더가 말아 연습해보자고 맞아 우리 저번에는 230주 연속으로 1등 했잖아 이번에는 400주 연속이 1등 우리 나이 몇이야 다? 우리 지금 15살 내가 넌 13살 10살 10살 16살 우리 전에 오케이 우리 항상 하는 아카펠라 이번 신곡은 아카펠라 한 번 해보자 우리 이렇게 갈까? 갈까?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아 아아 아 저 진짜 이게 안돼 이 때 이 때 이 때 이 때 세 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OK 이렇게? 이렇게? 이게 또 쉬고 있어 아 그래 아 아 아 너무 많이 남은 한가오 아 잘 풀어낸 얘기있게 딱 써야 돼 네 오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엔 점 아니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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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가 나 따라해 우리가 연습하길 잘했어 마크가 말 꺼냈으니까 먼저 개인기 하나 보여줘 Q. 해찬이가 개인기 하나 보여줘 그러면 해찬이가 개인기 하나 보여주자 나는 되게 많아 1번 레이싱 2번 싸이렘 3번 마이클 잭슨 어떤 마크? 다 본 걸로 다 본 걸로 Q. 해찬이의 승리 지나가면 싹 이렇게 봐주는 거야 알겠어 좋아하지? 나 지금 보고 있어 야 저쪽거라고 운다 운다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한데? 짜이니 2번 wcześniej 우아 우아 이렇게 침대회에서 누가 머리 맡기고 울고 있는 갈 sto니까 쉴 힘들어 아 누가 이렇게 베개에 묻혀서 그래서 조금 더ward 그냥уз여러분이 기다렸다 그리고 새로운 분을 구입해보았서 양양 한번 보장 부드러운 양 근데 다들 눈 감아야돼 난 안심해 난 안UM 난 이상해 그래? 눈ви 부탁 p称 PP꽉을 첨성쿠 이야기가 좀 이상해 그래? 근데 뭔가 좀 물소리 Untilasted, 물소리 아마존의 물소리 irsiniz 촉촉하니 물도 많고, estate도 많이 와 아, 너무... 너무... 너무...